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이기백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서울,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의 먼바다와 서의 먼바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춘천 11도, 대전과 대구 14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출발하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2도, 대전과 광주, 대구 24도, 부산 22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현황 및 전망입니다. 지상 1, 2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저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 밤사이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았습니다. 오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흐려지겠고 북서쪽부터 비가 시작되어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강수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의 비가 시작되어 오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경북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밤에 서울, 인천, 경기 북부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대부분 그치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을 살펴보면요. 중부지방과 전북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전북을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과 지휘산 부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까지 총 예상 강수량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풍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중부 서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서해안과 대부분의 동해안, 제주도의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상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대부분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밤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도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 바다 한계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산발적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에서 27도로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다시 한번 안전 유의사항을 숙지해 주셔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таки 오는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